오늘의 주제는 성막의 문입니다. 성막에는 하나의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성막의 문을 통하여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분의 어린 양들로서 양의 문인 그분을 통하여서 천국 구원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제 사진을 통하여서 성막의 문에 관하여서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성막 전체에서 문은 여기 빨간 빛깔의 색깔로 나아 있습니다. 이 성막 문을 들었으면 이 뜰이 나오는데 이것을 성막 바깥 뜰 또는 성막 뜰이라고 함으로써 이 성막 문을 바깥 뜰 문 또는 성막 뜰 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성막 전체를 다른 용어로 회막이라고도 함으로 이 문을 회막 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분 이 성막 문이 있는 쪽이 동서남북 중 어느 쪽이겠습니까? 이 문이 있는 쪽은 동쪽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을 동문이라고도 합니다. 성막 문은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동문밖에 없습니다. 알렐루야 이제 우리는 성막 문에 관하여서 오늘 열 가지의 특징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막 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알렐루야 이 동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햇뜨는 쪽입니다. 알렐루야 햇뜨는 쪽이라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경에서 태양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의 문이 동쪽에 있다는 말은 그분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그분을 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알렐루야. 그분에게 목적을 두고 그분만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고 그분만이 여러분의 사랑이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성막의 문 앞에는 진이 쳐져 있습니다. 모세도 이 성막 문 앞에 진치고 생활하며 아론도 여기 있고 다른 세 지파들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홉 지파가 또 둘러쳐져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모두 다 성막 주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론과 모세, 유다 지파 등은 성막 문 바로 앞에 있으므로 그들은 떠오르는 태양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들 즉 지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향하여 있다면 항상 여러분의 소망과 사랑과 인생의 목적이 그분을 향하여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태양의 신 그분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보금 1장 78절에도 사가래가 그분을 찬송했습니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향할 때, 그분을 소망할 때, 갈망할 때 여러분은 동쪽을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돋는 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해, 축복의 해, 치료의 광선의 해 모든 하늘에 속한 아름다운 빛의 태양의 그분이 여러분을 향하여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이 문은 넓은 문입니다. 이 사진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긴 쪽이 50m, 짧은 쪽이 25m입니다. 지금 치수로 말하여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 50m와 약 25m 중 이 문의 넓이는 무려 10m나 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20규빗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집의 문이 1m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10m나 된다는 것은 아주 넓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문이 넓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 이 문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이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는 누구든지라는 아무든지 또는 누구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우리들에게 그분께 오는 데 있어서 항상 문이 넓게 열려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골로세서 3장 11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는 하나님 안에는 또 천국은 구원 얻는 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당과 무할레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안이나 또는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데 차별이 있다면 누가 구원 받기가 쉽겠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문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도록 넓은 문입니다. 그래서 종종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주님 앞에 들어가는 데는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이 없습니다. 인물이 좋든 좋지 않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 피부의 색깔도 상관없습니다. 그분은 공정하신 분입니다. 공평하신 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이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다르시말해서 성막의 문에는 잠금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이 사진으로 보십시오. 이것은 나무나 오늘날과 같은 철이나 또는 다른 튼튼한 재료로 만든 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막입니다. 천막. 포장으로 그냥 쳐놓은 문입니다. 그냥 열고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잠금장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항상 열려 있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하여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 있다는 것.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찬송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까 문이 넓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나 들어오라는 뜻이고 또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아무나 구원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죽기 5분 전에도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죽음 순간에 맞이하면서도 구원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많았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도 구원받기도 합니다.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항상 열려 있습니다. 만약에 문이 잠겼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왔다가 문이 잠겨서 못 들어간다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 예수 믿고 싶습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해도 구원의 문이 그 사람 앞에 잠겨 있다면 방법을 모른다면 아무도 인도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불행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부르고 계시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의 문을 잠궈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하나님께서 인류를 보시는 현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향하여 자신의 문을 오히려 잠궈놓았습니다. 그분의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만 찾으면 언제든지 은혜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문턱이나 문지기가 없습니다. 문턱이 높다 그런 말 쓰죠. 들어가기 힘든다고. 문지기가 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을 골라서 들어보내기 때문에 또한 문지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막에는 문턱이 없다. 높지 않다. 아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지켜있다가 누구는 들여보내고 누구는 들여보내지 않는 그러한 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쉽게 생각해 봅시다. 서울대학교 지원하면 아무나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 안으로 환영받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국에 어떤 큰 대기업이 있다 합시다. 거기에 사원을 모집하는데 지원만 하면 전부 다 합격이 되어 그 회사의 사원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심지어 수백 대 일 경쟁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경쟁률이 수십 대 일이나 수백 대 일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데는 하나님은 우리 앞에 문턱을 높여놓거나 문지기를 지키게 두고는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들어가지 않게 까다롭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복잡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이 성막의 문은 예수 그리시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함도금 10장 1절로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 7절에는 나는 양의 문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 양들이 구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바로 예수 그리시도 그분 자신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절에서도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데 문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항상 열려있는 문, 넓은 문, 문턱도 없고 문지기도 없는 문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 같은 자들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넓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분께 항상 감사하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시도께서 구원의 문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구원의 문만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문이십니다. 그분은 천국의 문이십니다. 그분을 통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적극적인 조언이 것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는 축복의 문,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구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시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라는 것, 양의 문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분만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섯 번째 이 문은 하나뿐인 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에는 이 왼쪽 그림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 성막에는 출입문이 있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다른 문은 없습니다. 오직 동쪽에만 문이 하나 있을 뿐입니다. 문이 아무리 봐도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구원 받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정해 놓으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시도를 통해서만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해도 구원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못하겠느냐? 아니면 저렇게 해도 구원 받을 수 있다. 여기 와도 구원 받고 저기 가도 구원 받을 수 있다. 이 이름으로도 저 이름으로도 또 너희들이 노력해서도 구원 받을 수 있고 예수 앞에 와서도 구원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문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 받을 수 있는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 가서도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종교에서는 고행이라는 걸 압니다. 우리 사람들이 죄인이니까 이 죄를 씻기 위하여서 아주 고통을 사서 고통하는 것. 고통을 많이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수양을 하거나 선행 착한 일을 많이 싸우면 어떤 종교에서는 공덕을 싸움으로써 구원 받을 수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1절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느냐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왜 이렇게 종교가 많습니까? 종교가 여러분들 아는 종교도 수십 개가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모른 종교를 다 합치면 수백 개 수천 개가 됩니다. 이 종교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어떤 절대적인 존재의 신을 찾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여기에 신이 있는가? 저 사람은 저기에 신이 있는가? 이곳에 가면 나를 건져주는가? 저쪽에 가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가? 살려줄 수 있는가? 도와줄 수 있는가? 무지한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방식대로 여기저기 가서 자기의 신을 만들어 놓고 찾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종교가 아무리 많아도 구원 받을 수 있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종교가 많으므로 교주가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는 교주가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어도 오직 우리를 구원하는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로 이 문은 곧 닫힐 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는 열려 있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항상 들어올 수 있고 하지만 좀 있으면 이 문은, 구원의 문은 닫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방인의 때입니다. 이방인의 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 외에 이 땅에는 모든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을 모두 다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잠시 보류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등 뒤에다 잠시 두셨습니다. 그 대신 유대인 외에 다른 민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때를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이방인의 때입니다. 누가 보금 21장에는 이방인의 때가 찰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언젠가는 차게 된다, 끝나게 된다, 문이 닫히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로마스 11장에는 이방인의 때 동안 구원받을 이방인들의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수가 차고 때가 다 되면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이제는 닫히게 됩니다. 구원의 문은 닫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의 때 그 다음에는 마지막 한일이라는 세상 끝에 있는 7년이 됩니다. 이 세상 끝에 있는 7년은 무엇을 위하였습니까? 다시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마지막 한일의 세상 끝의 7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문이 곧 닫히기 전에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이웃과 친지들을 구원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이방인의 때가 차면 이 구원은 다시 유대인이라고 넘어갑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유대인들만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구원의 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은 다시 이방인들에게 열렸습니다. 마지막 때 가면 유대인들이 다시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세기 7장 16절에는 노아의 여덟 가족과 짐승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힌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문이 닫힌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앞에도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이하에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잔치에 들어갔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늦게 와서 잔치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문이 언젠가는 닫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로 믿기는 믿되 미련한 다섯 처녀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로 믿는 자들 앞에는 언젠가는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이 닫힐 때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우스 6장 2절에서는 보라 지금은 은혜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구원받아라 지금 은혜받고 지금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성막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이 보이는 물질 같으면 구원의 문을 그냥 열고 들어가면 되는데 이 구원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의 문 안으로 쏙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부름으로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의 문 안으로 다시 말해서 성막 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언제 구원받습니까? 질문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부를 때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정확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는다. 구원 안으로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을 믿고 부르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사람을 전도할 때에 예수 믿어보세요. 교회 다녀보세요. 교회 나가면 좋아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부른다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그 사람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일단 성망 안으로 들여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못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 구원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주 예수여라고 불러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주여라고 할 수 있지만 아버지라고 할 수 있지만 기도할 때는 그렇게 부르지만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 예수여라고 불러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예수라는 이름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성막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홉 번째. 이 문 안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새로운 땅이 됩니다. 새로운 영역입니다. 문 바깥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예표합니다. 문 안으로 들어가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것은 마치 방주 바깥과 방주 안이 구별되는 것과 같습니다.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과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릅니까? 천지차입니다. 방주 안에는 누구든지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애국에 있는 것과 애국에서 나와 광야에 있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열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뜰 안에 들어갔으면 계속 전진하라 그러듯이. 이스라엘이 애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통과하여 어디까지 갔습니까? 요단강 건너 가난한 땅까지 들어갔습니다. 성막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뜰을 지나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서 나와서 그다음에 교회 생활을 통하여 마침내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마침내 천국까지 이르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표떼를 향하여 달려가라. 또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막문을 통하여 들어가 지성소까지 이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할렐루야.